송내 공원의 도롱룡 80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이 도롱룡 유생을 주변의 도롱룡 유생이나 올챙이와 비교해보면 압도적 크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. 제 느낌으로는 7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송내 공원 도롱룡 웅덩이에서 본 도롱룡 유생들 중에 가장 큰 것 같습니다. 도롱룡 유생들의 크기가 서로 매우 다른 이유는 2월부터 5월까지 세 달에 걸쳐서 알을 낳았기 때문입니다. 도롱룡 유생이 더 클수록 바닥에 있는 나뭇잎 아래로 파고드는 성향을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송내 공원의 도롱룡 웅덩이에 사는 도롱룡 성체들은 아래쪽 어딘가에 숨어 있어서 비가 올 때나 가끔 볼 수 있습니다. 맑은 날에 도롱룡 성체를 구경하기는 무지막지하게 힘듭니다.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나 큰 도롱룡 유생을 제가 지금까지 관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. 맑은 날에 도망가는 사람임에 대로 여러분은 설구한다고 생각합니다. Sundays' 뜬 slog closing 인식을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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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